안녕하세요 영정화성라이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영정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2차 29B타입 랜선토시 시작하겠습니다 전신입니다 좌우 넉넉한 신발장과 우측으로 핸트리공간 함께합니다 좌측으로 해바라기 샤오브스가 설치된 공동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방입니다 가장 작은 방이지만 옷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넓은 공간 보여줍니다 허성파크드림 2차 전시랜 기본 옵션으로 슬라이딩 중문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옷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넓은 공간 보여주며 모든 방이 큰 창을 가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방 앞으로 문을 열면 넓고 깊은 팬트리 공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으로 인해 집을 아주 깔끔하게 꾸미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편성형 타입답게 독립적인 공실 공간 보여줍니다 25평이지만 더 큰 평수처럼 느껴지는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입니다 냉장고 자리 두개 나오고 식탁을 놓을 위치도 좋아 보입니다 은은한 조명이 집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디그제인트의 주방은 동선에 아주 유리하며 넉넉한 수납공간 보여줍니다 주방 안쪽으로 세탁기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쪽 선반을 접으면 세탁기 건조기 올인원 옷이 타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을 하나 열면 에어컨 실외기실 공간이 나옵니다 대망의 마스터룸 안방입니다 안방엔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고 SK매직 의료건조대와 안쪽 문을 열면 대피공간이 위치합니다 안방엔 이쁜 조명과 여유로운 수납공간이 있는 화장대가 있고요 안쪽으로 해당 평수에서 보기 힘든 널널한 드레스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룸 화장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스템 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랜선 집 구경 즐거우셨습니까? 매물 접수 환영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종도 지역 많은 매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이상 영종화성나이스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